그럼 이제 일반 상대로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설명 없이 평평한 시공간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휜 시공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휜 시공간을 이해하면 평평한 시공간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아인슈탄의 일반 상대성이론은 아인슈탄이 공대 교수로서 10년간 연구해서 1915년에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만 알아봤죠 시간과 공간이 별개가 아니다 시간과 공간은 같이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중력까지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중력은 시간과 공간을 휘게 만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우리나라 말로 써놔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일단 중력은 시간과 공간을 휘게 만든다 일단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다음 설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만 있으면 평평한 시공간이 되고 중력까지 들어오게 되면 휜 시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다음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이거는 실제로는 할 수 없는 실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로지 머릿속에서만 할 수 있는 실험이라고 해서 계단켄 익스페리먼트라고 합니다 계단켄 독일어인데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생각만 한다는 거죠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실험하기 어렵죠 자 이건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엘리베이터를 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구상에 엘리베이터를 매달아놨어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 보통 건물에 그냥 서 있는 엘리베이터를 생각하세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에 있는 사람은 바닥이 있는 거죠 엘리베이터가 멈춰 있으니까 바닥으로 이렇게 난 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과를 놓으면 떨어지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과를 놓으면 떨어집니다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밑이라는 바양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빛이 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중력이 빛을 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자 이겁니다 우주공간에는 사실 위아래도 없어요 아무 쪽으로 가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의상 그림보기 좋게 이쪽을 위라고 하겠습니다 위에 우주공간에서 이쪽으로 가속이 됩니다 이쪽으로 가속이 됩니다 가속이 된다는 것은 점점 빨라진다는 말이죠 점점 빨라지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쪽이 바닥이 생기고 그 안에 사과를 놓으면 떨어져요 무슨 말이냐 이 우주공간에서 이쪽은 잊어버리세요 우주공간에서 엘리베이터가 정지 상태에 있으면 무중력 상태 아닙니까 사람이 둥둥 떠다니고 사과도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점점 가속을 시키면 등속도로 하면 안 돼요 점점 가속을 시키면 즉 점점점 빠르게 잡아당기면 확 잡아당기면 사람이 이쪽으로 나가 떨어지겠죠 나가 떨어지면서 이쪽이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쪽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떠있던 사과도 떨어지는 겁니다 언제? 이쪽으로 가속하게 되면 자 이거 이해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빛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여기 구멍으로 빛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빛은 휘겠죠 물론 순식간에 지나갑니다만 여기 계단 캔 익스페리먼트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가속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가속되는데 가속되는데 빛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이 보면 빛이 휘 수밖에 없죠 물론 눈곱보다 작게 휘지만 휘어야죠 어쨌든 왜냐하면 빛의 속도가 무한대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데 여기 이 안에 물리학과 이 안에 물리학이 똑같잖아요 사람이 서 있고 사과가 떨어지고 사람이 서 있고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빛이 휘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베이터에서도 빛이 휘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왜 빛이 휘었느냐 이리 가속으로 잡아당기니까 빛이 휘었는데 이 경우에는 그냥 매달아 놓기만 했는데 빛이 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갔냐 그게 이제 등가 원리라는 겁니다 가정입니다 이 안에 관측자와 이 안에 관측자는 구분을 못한다 이거예요 밖에 안 보이면 나를 잡아당겨서 빛이 휘는지 지구가 잡아당겨서 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빛이 휘는 것은 천체의 중력이 빛을 휘게 만들었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생각하기도 끔찍한데요 이 엘리베이터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 죽겠죠 물론 그러나 죽기 전까지 완전히 무중력 상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동안은 사과도 둥둥 떠있고 사람도 둥둥 떠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주 공간에서 가만히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무중력 상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같다는 겁니다 물리학이 그래서 이런 가정을 해가지고 중력이 시간과 공간을 휘게 만든다 그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아이디어입니다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기 천체가 있어요 여기 물체가 떨어져 왜 떨어지느냐 뉴튼은 이 천체가 물체를 잡아당긴다고 생각했어요 잡아당겨서 얘가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에서는 잡아당기지 않아요 잡아당기지 않고 우리가 그림으로 보통 이렇게 그려서 표현하는데 이게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제일 이해하기가 좋아요 얇은 고무막이 있다 이 고무막이 아까 제가 물체가 없으면 평평하겠죠 평평한 시공간이에요 그런데 구슬 같은 물체를 고무막에다 놓으면 푹 꺼지겠죠 푹 꺼져서 쑥 들어갑니다 즉 이 구슬에 의해서 이 구슬의 무게에 의해서 고무막이 휜 거죠 그러니까 휜 고무막이 지금 시간과 공간이에요 공간과 시간을 휘어놓는 겁니다 중력이 휘어놨는데 거기 우리가 물체가 들어가게 되면 물체가 이렇게 빨려서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 구슬이 더 작은 구슬을 잡아당긴 적이 없어요 얘를 잡아당긴 적이 없다고 단지 그냥 개미지옥 마냥 파놓고 기다렸던 거야 그런데 구슬은 굴러 들어오면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왜 이렇게 해서 구슬 놀이 많이 해서 구멍에 집어넣어버렸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력은 휜 시공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튼 역학에서는 잡아당겨서 물체에 부딪혔다 이번에는 잡아당긴 적이 없다 휘어놓고 그냥 기다렸는데 그 휜 공간에 지가 빨려 들어와서 나한테 부딪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뭐하러 굳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뭐가 다를까요 제일 결정적인 것이 빛이 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공간이 여기 물체가 있는데 잡아당겼다고 생각하면 빛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공간을 휘어놓게 되면 빛이 지나가도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폭 잠겼다가 나가니까 이 시공간을 따라서 가는 빛이 휘 수가 있어요 그래서 뉴튼처럼 생각하는 것보다 아인슈타인처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물리학을 전개하기가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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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